자 오늘은 지금 조금 전에 빅텍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녹음을 했고 하한가를 잡힐 것이다 하한가로 잠긴다는 거죠 하한가를 친다는 거하고 하한가에 잠겨 버린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한가치기 이전서부터 제가 하한가로 잠길 것 같다 라고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계속 하한가 잠기기 전서부터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하한가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하시라 라고 시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 홀스님이라고 있습니다 홀스님이라고 젊은 친구인데 급등주를 올라타 가지고요 급등주에 올라타서 이제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싸게 샀어요 싸게 사서 110% 수익이 나다가 110% 수익 나는 날까지만 저랑 2년이 됐고 그 후로 그 후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시험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날이 6월 18일이니까 6월 18일 날이면 언젠가요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날짜를 여러분들한테 체킹을 해 6월 18일이니까 뭐 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아마 요 날일 겁니다 요 날 요 날인데요 요 날입니다 요 날인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줬냐면 야 이거 급등주고 작전주인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115% 정도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더 올라갔으니까 100 한 50% 넘게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없네요 돈 벌면 저기 골드바 작은 거 하나 선물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없네요 한 번도 방송 안 들어오네 자 6월 18일 날 안녕하십니까 홀스입니다 자 빅텍에 대한 질문이 와서 빅텍에 대한 잠재자산이 얼마 얼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그날 9시 18분에 어떻게 드렸냐면 14,500원에서 16,000원까지 시세를 잡고 홀딩해라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해 요 구간에서요 요 구간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제가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을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14,500원에서 16,000원까지 홀딩을 하되 장추위를 보고 오버슈팅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가르쳐 주마라고 이제 시향 분석을 내드렸는데 시향 분석을 드렸는데 이게 꼭짓 목표가가 지금 14,900원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이 6,000원일 때 얼마를 예측을 드렸냐 목표가를 14,500원에서 16,000원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추위를 보고 그날의 추위를 보고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대응할지 가르쳐 주마라고 제가 9시 6월 18일 날 목요일 날이죠 제가 9시 18분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기를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으면 뭐 저랑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딱 잡아드려서 14,500원에서 16,000원을 보고 그날이 이제 한번 강하게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니까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기가 이제 14,950원 아 850원 정도 되네요 자 요 구간에 요 구간에 잘 보고 대응을 할 거니까 자 6,000원 6,000원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000원일 때 14,500원에서부터 16,000원까지 홀딩을 해라 그 구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올 거다 그 추위를 보고 그 추위를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가르쳐 주마 그랬는데 그날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수위 실현을 다 했으면 와가지고 인사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재산을 몇 배를 늘려줬는데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잠수 타고 연락이 없습니다 조금 좀 실망입니다 하하하하 조금 실망이에요 제가 뭐 골드바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아 제가 이거 뭐 골드바 젊은 친구들한테 골드바 받으려고 골드바 그래가지고 제가 골드바 작은 게 얼마냐 그랬더니 한 100만원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너가 약속 지키나 내가 어디 한번 보자 이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 자 제가 정확하게 요 날이죠 요 날 꼭지 목표가 치는 날 꼭지 목표가 치는 날 제가 시향분석을 바로 요 구간에서 제가 시향분석을 해 효과를 여기까지 잡아라 작전세례들이 일단 거기까지는 끌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그리고 이 동영상에 이 동영상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빅텍에 대한 그 자료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남북공동연락소 주식장 끝났다 요 때 요 때 방송할 때 거든요 요 때 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빅텍은 알고 있었나 자 남북연락소 폭파 주식장 끝나고 이게 우연이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글 쓰면서 이제 이때 이때 요런거 보고 자 빅텍 주식 무료상담 테마주니까 작전이 강하게 낀 종목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금낙장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쪽박 차는 종목이다 해가 망신할 거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빅텍 작전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김정은이냐 김정은이라면 어 작전이 끝나면 뭐 천원대로 급락한다 이 종목은요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은 빅텍으로 인해서 어 그 친구가 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올해 어 올해 제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서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110%가 넘었으니까 그 다음날에 뭐 상한가 쳤으면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수치가 올라가니까 한 150% 6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음 연락이 없네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엉망검을 줘도 다시는 안 도와줍니다 자 빅텍 여러분들 아 하한가 잠겼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한가가 아 잠시 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알일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천원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직 작전이 다 안 끝났다 라고 해도 추가 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요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뭐 2만원으로 올라가든가 3만원까지 올라가든가 별생쇼를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 종목은 천원대로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뒤집니다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세월이 조심하십시오